강원도에서도 오늘도 코로나 확진자 발색이 이어졌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한자리수라는 것인데요. 보도국 취재기자 연계에서 자세한 소식을 들어보겠습니다. 조휴연 기자, 방송 전에 한 명이 증가하기도 했는데요. 오늘 도래 확진자는 모두 몇 명입니까? 네, 오늘은 5명입니다. 이번에 환자가 나온 곳은 속초와 춘천, 횡성인데요. 속초 확진자는 요양병원에 입원해 있는 10대 환자, 경기 용인 확진자와 접촉한 60대 여성 등 2명입니다. 춘천 확진자는 신사우동과 동면에 거주하는 주민들로 현재 역학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횡성 환자는 이달 22일 아랍에미리티에서 입국한 60대 자가격리자로 추가 접촉자는 없습니다. 이처럼 강원도에서 하루 확진자 수가 10명 아래로 떨어진 건 이달 17일 이후 일주일 만에 처음입니다. 특히 원주와 철원 등 이달 들어 환자가 쏟아져 나왔던 다른 시군에서도 적어도 오늘 하루는 확산세가 한풀 꺾였습니다. 하지만 아직 안정세로 돌아섰다라고 평가하기는 이른데요. 무엇보다 강원도의 코로나19 양성 확진율이 0.6%에 이르고 있습니다. 천 명을 검사하면 여섯 명은 양성 판정을 받는다는 얘기인데요. 그런데 현재 진단검사가 진행 중인 사람이 6천 명이 넘습니다. 단순 계산을 해보면 앞으로도 환자가 30명 이상 더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또 자가격리자 가운데 스마트폰 안전보호 앱을 설치하지 않은 사람의 비율도 8%, 그 숫자는 200명이 넘습니다. 방역의 불안 요소가 여전한 겁니다. 당연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만 앞으로 방역을 더 철저히 해야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강원도 전체가 긴장을 늦추지 못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우선 춘천시는 오늘부터 사회적 거리 두기를 1.5단계로 격상시켰습니다. 이로써 1.5단계가 적용되는 시군이 4곳으로 늘었습니다. 특히 군부대와 요양원에서 확진자가 계속 발생한 철원군은 거리 두기 2단계 격상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 집단 환자 발생에 대비한 강원도의 생활치료센터도 가동을 시작했습니다. 이미 화천의 50대 주민 1명이 입소해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도생활센터에는 현재 1인 1실 기준으로 병실 40개가 마련돼 있는데 최대 80개까지 확보가 가능합니다. 교육계도 방역의 곧비를 바짝 조이고 있습니다. 당장 다음 주에 대학 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있기 때문인데요. 우선 이달 26일부터 수능 이튿날인 다음 달 4일까지 도내 고등학교 116곳 전체에 대해 원격 수업이 실시됩니다. 또 확진자와 자가격리자들을 위한 수능 대책도 마련됐습니다. 확진자는 강릉이나 원주의료원에서 수능 응시가 가능합니다. 자가격리자는 춘천 소양고, 원주 원주 공고, 강릉 문성고, 속초 설악고, 삼척 삼일고, 태백 철암고, 동해 묵호고 등 7곳에서 수능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춘천 보도국에서 KBS 뉴스 조희연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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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